스테이지 4 신데렐라 비주얼 결과 발표 후 8개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23년 6월 29일 이벤트 라이브 퍼레이드 넥스트 챕터 개최와 함께 라이아의 성우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데렐라 걸즈에 참가하여 라이아의 목소리가 된 성우님으로는 이치노세 카나 올해반 26세로 시그마7 소속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애니를 즐겨봤으며 고등학교 시절 전문학교 견학을 갔는데 상담을 해주는 선생님한테 목소리가 좋다는 칭찬을 듣고 성우로 진로를 정하여 사포로스쿨 오브 뮤직 앤드 댄스 전문학교에 진학 이후 2015년에 제6회 시그마7 오디션에 합격하고 2016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16년도부터 23년까지 7년이란 기간을 활동한 만큼 다양한 커리어가 쌓인 경력자 성우님이신데 저번 희즈리 때부터 스테이지 4 신데렐라에 발탁된 성우는 업계 경험이 있는 분들을 모셔보고 있네요. 데뷔작은 아이카츠 시리즈로 작품은 크긴 하나 단역이었지만 2년 후인 18년 달링 인 더 프랑키스의 이치구 역으로 주역을 받게 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 이후 4분기에 신인 여성우들의 등용문인 라디오.아이와 페이웍스 작품이 물드는 세계의 네일로부터에 출연하여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후에 20년 카우야님은 고배받고 싶어해 시조마키 21년도에는 성우 어워드 신인상을 수상 같은 해인 2분기에는 화제작인 술멸깎다 그리고 요구생을 줍다의 탑히로인 오개와라 사유를 연기하며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2년 레이와 시대를 여는 첫 비우주세기 건담 시리즈 기동조사 건담 수성의 마녀의 주인공 슬루타 버키를 역으로 현재까지도 위상을 알리는 중입니다. 카나시의 커리어 중 슬루타 버키를 역이 가장 거대한 타이틀이 아닐까 하네요. 커리어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녀가 연기하는 라이라를 한번 들어볼까요? 라이라는 뭐랄까 맹한 구석이 있는 면이 많이 어필돼서 맹한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맹한 것보다 조곤조곤하고 잔잔하며 차분한 연기톤이 더욱 어울리는 것 같네요. 설정상 석유왕 국가의 영해라는 설정이 있으니 더욱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가창의 경우 출연작을 보면 노래와 관련된 작품이 보이지라나 판단은 아직은 힘든 게 이번 이벤트고 엑스트 챕터는 잔잔하면서도 로그한 분위기의 노래라 연기통과 분위기상 아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는 온의 신이니 그게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야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